4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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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네 조심해 살이 많네 요즘 안깨 사면 텅텅 비었대 쑥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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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냉동시켜야 소독이 된거에요 냉동해놓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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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산게는 물러 단계로 우리가 사지 그럼 무르다니까 허물 벗을 때라 무른대 요즘 다 냉동해 게장 다 먹는 거 간장게장 말고 구춰먹는 거는 간장게장 소금 그걸로 하나? 하나 양념 맛이야 두 스푼 생강 매실 매실 두 스푼 청양고추랑 홍고추랑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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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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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를 많이 넣어 깨를 이렇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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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섞어주면 끝나네 양념 다 넣어 이래가지고 바로 먹어 슬쩍 부쳐야 되겠다 술? 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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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면 고춧가루 뼈 고춧가루 고춧가루 파를 뻗트렸구나 소금 간이 딱 맞았어 간이 딱 맞았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이 딱 맞네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